시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림의 황주명 대표입니다. 시장 자체가 불안 속에서도 꽃을 피웠습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는 종목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철저하게 소외된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그래서 여러분들과 소외된 이 시장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에 대한 흐름과 그리고 이번 주 흐름에 대한 요약하고요. 다음 주까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항상 많은 투자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접근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그 기준에 대해서 오늘 꼭 한번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세 가지가 딱 좋아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실적이 좋아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본사업이 잘 돼야 되고 세 번째는 시장의 흐름에 잘 맞아야 됩니다. 이 부분들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 3요소, 3박자가 맞는 종목인지 아니면 3박자 중에 2박자가 맞는 건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또 가질 텐데요. 하단 보시면 됩니다. 하단에 전화 023772-0263번 문자 샵 3772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는데 보내주실 때는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3요소를 포함해서 보내주셔야 된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보내주신 분들의 한해서는 제가 교재 두 권 참여해서 드릴 거고요. 또 못다한 이야기들이나 혹은 황주명의 주식 투자 지도를 받아보고 싶다. 주식 투자 지도도 또 무료로 매일 오전에 배포를 드리고 있는데요. 하단에 보시면 됩니다. 휴대폰 카메라로 좌측 QR코드를 통해서 참여도 가능하고요. 문자 샵 3772 황주명 이렇게 입력 후 전송에 보내주시면 다양한 정보와 이슈들 함께 받아보실 수 있다는 부분까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만약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참여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특히 이제 교재 제가 직접 전송한 교재 두 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도 나눠보면서 시장을 어떻게 또 잘 돌파할 것인가 또 리스크 권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하게 되면은 머니머니 해도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물가 상승을 의미합니다. 자, 물가가 상승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시장의 언택트와 컨택트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언택트와 컨텐트 중에서 쉽게 얘기하면은 언택트 시장이 이제 조금은 줄어들고 컨택트 시장 즉, 시장에서 퍼스 코로나 이유라는 어떠한 시장 자체에 대한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체제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물가 상승했다? 시장에서 이제 뭐 장사를 한다거나 이런 영업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고 주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피 기관 순매수 우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기관 순매수 우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그나마 주가 방어를 해줄 수 있는 주체가 있다는 건데 제가 그랬죠. 기관과 외국인 중 한 명은 지켜줘야 된다. 그런데 기관이 지켜주면서 흐름을 좀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외국인 푸드옵션 순매수 포지션이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푸드옵션 순매수 포지션 지속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직은 하방은 열려있다. 하방은 열려있는데 그 하방이 쉽지만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방도 닫혀있고 상방이 닫혀있다는 얘기죠. 푸드옵션이라는 것은 하락에다가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상방이 닫혀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시장을 추이를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방은 닫혀있고 그 다음에 하방도 살짝 닫혀있는 이런 박스피 장세에 대한 흐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상방은 확실하게 좀 닫혀져간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한 주간 박스권을 보시게 된 포인트적으로 373.8일에서 387.7일 정도 움직였는데 이런 흐름 속에서 어떤 종목들이 좀 움직였는지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적인 부분으로 보게 되면 정치 테마주들이 움직여요. 정치 테마주들 웅진이라는 종목이 좀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수성이노베이션 디지털조선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정치 테마주 중에 정치 테마주 순환베 상승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양대, 양강 구도로 지금 가고 있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웅진, 수성이노베이션 디지털조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Y 테마주와 그 다음에 L 테마주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서 지금 관련된 종목들 움직임이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카카오가 SM 지분 인수설 이슈가 나왔죠. 굉장히 좀 핫한 부분인데 SM이 좀 그러면서 갔습니다. SM이 오랜만에 이제 주가 반응이 이번 주에 빠르게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SM 라이프 디자인 키스트 SM과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금은 또한 뚜렷한 이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이 굉장히 좀 민감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5G 관련주 차트 턴으라운드 기대감에 대한 흐름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 기가레인이나 솔레드나 텔레칩스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하는 걸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요약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시장이 좀 개별적으로 가려고 그러고 원래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보다는 덜 올라갔던 종목들을 이슈를 갖고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원래 갔던 종목들보다는 덜 올라갔던 종목들이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시장의 주요 포지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제가 시장을 좀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 저랑 함께 하시면 됩니다. 저랑 함께 하시면 되는데 총 세 가지 요소를 통해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화는 023772에 0263번 그 다음 문자 샵 3772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명 매수값 비주 보내주시면 제가 3요소에 맞춰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인지 그 다음에 주 사업이 잘 되는 건지 마지막 시장 트렌드 엮여 있는지 이 세 가지 요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제가 항상 강연에 준비하고 있는 거 아시죠? 외주 일요일 저녁 8시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또 함께 하고 있으니까 또 참여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세 가지 요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니까요. 많이 문의 주시고 또 많이 대응 드릴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장님 안녕하세요. 네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과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이스페타시스 4,170원에 7%요. 3,170원에 4,170원에 비중 7%요. 7%요. 이스페타시스 들어가게 된 특별한 이유 있으신가요? 한 달 전에 방송 보고 생각 안 하고 생각 없이 들어갔는데 계속 추경 매매를 해서 좀 오를 때 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스페타시스는 어떻게 될지 전망이 톤절을 해야 될지 사실 이스페타시스는 그렇게 부담스러운 차트 위치는 아니에요. 그죠? 많이 빠져서 바닥 지금 그렇기도 하고 지금 구간이 지금 총이 한 1,400억 정도 되거든요. 1,400억 정도 되고 있는데 이 종목은 2,000억을 넘기에는 조금 어려운 종목이에요. 2,000억에서 1,800억에서 1,900억 정도가 적정 가치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 이제 IT 관련된 종목들이 삼성전자가 조금 못 갔잖아요. 삼성전자가 못 가다 보니까 큰형님이 못 가면 작은 동생들도 큰형님이 좀 쭉쭉 뻗어줘야 작은 동생들도 잘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큰형님이 쉬다 보니까 작은 동생들도 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이해하게 되면 근데 이제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근데 다른 종목들 다 가는데 이 종목만 덜 올랐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다시 한번 반도체라든지 IT 쪽에 대한 부분들에서는 그렇게 높지 않은 섹터의 흐름이기 때문에 아마 바닥 다지기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돗자나 나왔거든요. 돗지라는 것은 십자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십자 캔들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돗지는 일본 말이고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어디로 갈까요? 라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어디로 갈까요? 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월요일 날 양봉이 나오면 상승으로 갈까요? 은봉이 나오면 더 하락할까요? 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내려온 것 같아서 한 3,300원 정도면 거의 바닥 구간으로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 정도에서 3% 정도 더 추가 매수하세요. 그럼 10% 정도 되잖아요. 네. 그 정도 잡아가시고 그 다음에 종목 자체가 소외주예요. 다른 종목에 비해서 소외주면 뚜렷한 강력한 모멘텀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강력한 모멘텀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면 종목 자체는 제가 저항이 계속 보이는 구간이 얼마냐면 지금 검은색 라인으로도 그려드렸는데 3,900원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3,900원에서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3,900원에 갭을 띄우고 올라온 자리인데 갭을 메꾸고 오히려 무너졌기 때문에 목표가는 3,900원 제시를 드리고요. 아마 선천 라인은 크게 올 것 같지 않은데 오히려 3,300원에서 분할 매수장도 가능할 것 같아요. 3,300원 언저리 오면 그리고 3,100원은 이탈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략 드리면 3,900원 목표가 그 다음에 3,300원 분할 매수 구간 자리 3,100원 이탈시는 리스크 관리 이렇게 좀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소외주들도 소외되는 이유가 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뚜렷한 목표가 있다면 언제든지 주도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될 점이 있을 것 같아서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다음 시청자 한번 또 연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과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웹젠 3만 4천원에 3만 5천원에 100%입니다. 웹젠 네, 4만 5천원이라고 말씀하셨나요? 3만 5천원 3만 5천원에 네, 들고 계시고 있고요. 100% 웹젠 뭐 들고 가게 된 이유가 있으십니까? 요거 좀 많이 내려봐가지고 네, 네, 네. 괜찮다 싶어 봤습니다. 웹젠의 대표적인 게임이 뮤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 뮤라는 게임이 IP 지적재산권이라고 하는데 지적재산권이 중국에서도 잘 먹히고는 있어요. 그리고 이 회사가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 기업은 아니에요. 지금 시청이 한 1조 1천억 정도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1조 5천억까지는 무난하다. 근데 2조 가기에는 좀 부족하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 종목인데 지금 3만 5천원이면 그렇게 높은 자리를 갖고 계시진 않으세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5만원부터 내려왔으니까. 네,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1조 5천억이면 지금부터 한 30%짜리? 그러니까 4만원 돌파가 지금은 조금은 어려워 보여요. 그러니까 3만 9천원 정도에서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대한민국에서 좋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웹젠은 게임주 중에. 알겠습니다. 네, 네. 3만 9천원 정도에서 매도 가능하시고요. 그다음에 손절 라인은 그래도 또 드려야 되니까 3만 4백원 드리겠는데 이제 저점 찍고 좀 돌아가는 거니까요. 3만 9천원에는 매도 의견 좀 제시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에 이제 게임주들이 뭐랑 엮이기 시작하냐면 NFT랑 메타버스를 엮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새로운 노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자동차 무너질 때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남들 자동차 안 좋다고 할 때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전기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현대차 급락할 때였거든요. 전기차이기 때문에 이거 분명히 한 번은 살아난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방송에서 했던 적이 있는데 게임주들은 메타버스랑 NFT가 있습니다. 지금 메타버스가 굉장히 큰 시장에서 올라갈 건데 메타버스의 나중에는 화질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NFT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이 코인과 엮여서 게임이랑 들어갈 것 같습니다. 게임주들은 한 번 더 이슈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무명 매수과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현대일렉트릭이고요. 22,000원 15%입니다. 네, 현대일렉트릭 22,000원 비중 15% 들어가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십니까? 전자전기 무슨 대통의 그런 조기 한다고 해가지고 조업구 같애가지고 했는데 좀 수익을 봤어요. 2만 2만 4,800원 인가요? 그때 절반을 매도를 하고 다시 2만 2,000원에 다시 매수를 했는데 추가 추가 매수를 해서 똑같이 지금 1,000주를 갖고 있는데 가격이 좀 올라올 건지 좀 궁금해가지고 전화드렸습니다.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때 사고 나서. 현대일렉트릭은 이번에 작년도부터 극적인 반전을 한 회사입니다. 사실은 2019년도까지는 실적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2021년부터 턴어라운드가 됐는데 현대중공업에서 기업진단에서 계열 회사 중에 쉽게 얘기하면 전력 관련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일렉트릭이니까요. 전기전자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전기전자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하면 IT라든지 그다음에 반도체 이런 쪽에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스마트 그리드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이슈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요즘 스마트 산업단지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주각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이 종목이 제가 볼 때는 회사는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시청자님도 알다시피 지금 계속해서 나아지고 있고 턴우라운드 하고 있는 구간인데 2만 8천원 저는 전구 한 번 돌파할 것 같거든요. 다시 전구는 돌파할 것 같은데 2만 8천원 정도는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꾸 보시면 이 종목이 수급이 약하다 보니까 올라오다 밀리고 올라오다 밀리고 올라오다 밀려요. 그런데 네 맞습니다. 저점은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채널 차트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식으로 채널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또 내려오면 올라오고 그 점이 올라가겠죠 이렇게. 그런데 이게 너무 반복되면 나중에는 지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채널을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몇 번 왔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거든요. 그럼 한 번 더 다섯 번째 정도 오면 이제는 좀 지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한 2만 7천원의 전략 매도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건 철저하게 주가가 딱 관리되면서 가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채널 차트처럼 이런 라인을 그려보면 여기가 또 내려오다가 또 이렇게 치고 올라갈 것 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주가는 한 1만 9천원 이탈만 되지 않는다면 크게 물을 수는 없고요. 2만 7천원의 전략 매도 의견 좀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트를 보시다 보면 이렇게 딱 패턴이나 트렌드들이 있습니다. 패턴과 트렌드들을 놓치지 않고 접근하시는 전략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전화 연결돼서 아유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스컵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제넥신 14만 2천원의 35%요 제넥신 14만 2천원 비중 35% 네 들어가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십니까? 그때 산 지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사는과 동시에 내렸는데 네 한 한 달 전인가 이제 한 13만원인가 네 왔었어요 네 근데 TV에서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네 손에 안 보고 팔 수 있다 그래서 네 저는 원래는 이제 너무 오래 가지고 있어서 네 한 12만 8천원 정도에서 손재료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차고 애널리스트들이 네 본 뭐야 손에 안 보고 팔 수 있을 것 같다고 네 해가지고 안 팔았더니 도로 주저 앉았어요 아 그래서 이 종목이 좀 어떻게 하면 좀 최대한 잘 팔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의로 이제 전화 주신 것 같아요 네 거의 한 8개월 됐나 아 8개월 됐나 9개월 됐나 예예예 사실 요즘에 이제 제약바이오들이 다른 산업에 비해서 좀 덜 가는 건 사실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제넥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바이오업체들이 힘이 좀 없어요 그나마 가는 바이오업체들은 그 공장 만들어가지고 그 위탁 생산하는 CMO 그렇죠 공부 많이 하셨는데요 시장장님 그래서 엄청 많이 했어요 이 제넥신 때문에 네 그래서 그래서 그 이제 7, 8개월 아니 한 8개월 정도는 내가 이제 한 너무 많이 빠지니까 네 네 이제 아예 내가 12만 5천원이나 8천원 되면 팔아야 되겠다는데 사람에 자꾸 이제 TV에서 떠드는 게 간사한 마음에 그래서 제가 한번 네 던전은 오겠지 하고 가지고 있었어요 네 제가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말씀드릴 건데요 예예예 일단은 찾고 이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차트가 보이는 게 지금 이 자리는 안 깨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9만원 때는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그 자리를 지켰잖아요 그죠 예예예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이 자리가 되면 누군가가 싸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9만원을 지키는 자리가 되는 것 같은데 저도 현명하시다고 보는 게 다시 한번 올라오면요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 게 이 종목은 고점이 낮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아 맞아요 고점이 낮아지고 있으니까 지금 고점이 낮아지면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약 12만원에서 만나거든요 12만원? 네 그래서 12만원 정도 그러니까 11만 9천원 1000원 정도만 좀 아낀다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1만 9천원에 매도를 하시고 전략이요? 나중에 이 종목으로 다시 접근하는데 제가 볼 때 손절 라인은 9만원 제시 드리는데 또 손절 어떻게 해요 내도는 아까운데요 그죠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11만 9천원에 좀 매도 의견 드리고 종목 교체 의견 좀 드릴게요 아 네 왜냐하면 너무 오래 기다리면 좀 아깝잖아요 이건요 그러니까 여지껏 가지고 있었는데 네 네 네 그래서 사람이 욕심인지라 자꾸 얘네들 때문에 뭐인지 손해는 안 본다 안 본다 해가지고 그 13만원 찍고 바로 내려왔긴 했는데 이번에 그대신 시청자님 잘 대응해가지고요 또 한번 문의 주세요 시청자님 또 11만 9천원 정도 되면 연락 한번 주세요 네 그럼 뭐야 손절 하지 말고요 네 아니 매도를 하셔더라도 한번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호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과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셀리버리요 셀리버리고요 13만 8천원에 10%요 네 참 셀리버리 13만 8천원에 비중 10% 들어가게 된 이유는 어떻게 되세요 아 제가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처음에 몇 년 안 됐어요 막 올라가길래 잡았더니 이렇게 돼서 손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 기업은 좀 많이 어려운 기업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기대감으로 가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이 세 가지 요소가 맞아야 돼요 실적, 본사업, 트렌드 이 세 가지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실적을 잘 안 보세요 왜냐하면 실적이 좋아지든 나빠지든 주가 잘 가는 게 최고거든요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실적은 부진해요 지금 그리고 두 번째 대신에 최장암 치료라든지 파키슨병 이런 쪽에 대한 모멘텀은 있고 확실한 그런 모멘텀은 있어요 그다음에 트렌드에 맞느냐 할 때 트렌드는 중간 정도 되는 고른 기업이거든요 제가 만약 실적이 좋아진다고 하면 무조건 홀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꿈을 먹고 가는 거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HLB나 신라젠 할 때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셀리버리 같은 경우는 어렵네요 지지대를 한번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자리는 지켜야, 9만 천 원은 지켜야 됩니다 9만 천 원은 지켜야 되고 그다음에 리스크 관리 구간이 9만 천 원이고 지금 보시게 되면 빠르게 내려왔습니다 빠르게 내려왔고 다행히 지금 삼각세기형이 만들어질지 말지를 고민하는데 하방 채널도 열렸어요 지금 아직 자 그럼 이런 차트가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삼각세기형인데 다음 주가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 주가 9만 원을 무너뜨리더라도 다시 10만 원 위로 올려서 금요일에 끝나면 반등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9만 원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얼마에 팔아야 되느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윗고리가 나오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가 이것도 유별나게 12만 원이네요 12만 원에 정리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12만 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어요? 지금은 흐름은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10만 원 올라오면 12만 원까지는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가는 12만 원 제시를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8만 9천 원 제시를 드릴게요 근데 손절 라인 너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12만 원은 꼭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얘기 많이 드리고 싶은데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게 돼서 정말 좀 죄송스럽습니다 마음은 언제나 사안가를 응원한다는 부분 이게 참 안타깝네요 네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호하고 있으신 종목의 매수과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파나진이요 파나진 매수과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6,270원에 30%요 6,270원에 30% 들어가게 되면 특별한 계기가 있으십니까? 방송 보고 굉장히 앞으로 전망이 따라서 들어갔는데요 네네네 그런데 뭐 계속 그러네 그거 한 30%를 넣었더니 요즘에 이제 mRNA나 이런 것들 위탁 생산이나 유전자 변형해가지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코로나 치료제를 만들 때 우리가 균을 넣는 거잖아요 원래 근데 그 균을 안 넣고 어떤 그 오히려 저항할 수 있는 어떤 물질을 만들어서 넣는다 뭐 이게 이제 mRNA예요 그런 부분이랑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유전자 관련해 진닷집 관련된 이슈가 좀 있고 그런데 실적이 그래도 20년도에는 흑자전환 했었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21년도 상반기도 한 12억 정도 나쁘지 않게 좀 나온 구간인데 시총이 지금 1896억이거든요 근데 1896억이면은 이게 매출이 워낙 작은 회사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좀 힘든 건데 저는 한 번은 본전까지 올 것 같아요 선생님 이거는 아 그렇습니까? 네 6,270원까지는 올 것 같은데 나중에 다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간다라기보다는 지금 들고 있어서 수익을 크게 먹는 것보다는 6,270원에 한 번 매도하고 다시 나중에 싸게 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회사는 나쁘지 않습니다 본전 매도 정략 드리겠고요 손전라인은 그래도 의무상 드려야 되니까 5,100원 드리는데 어쨌든 본전에서 매도하시고 나중에 나중에 4,000원 밑으로 해서 내려오면 다시 사세요 한 번은 시장 상황과 납보기에 대해서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래 꼬리가 자꾸 달리는 거 보니까 올라갈 것 같아요 올라가면 네 본전 매도 이건 좀 제시드리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시청자님과 또 상담 드렸고요 이게 딱 보면 아래 꼬리가 많이 달리는 건 뭐냐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오히려 올라간다니까 원래 엄청난 주식 투자 팁 하나 드릴까요? 위에서는 역망치 나오면 역망치라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은 윗꼬리가 길고 밑에 몸이 짧은 거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물량이 거의 다 나왔다 그러니까 리스크 떨어질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역망치는 근데 이제 망치형이라는 거는 이렇게 아래 꼬리가 긴 종목 바닥에서 망치형이 자꾸 나온다는 거는 반등이 나올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파라진 같은 내용을 밀려 내려갔다가 망치형이 자꾸 나오니까 반등은 한번 나올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청자 한번 또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 매수값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SM이고요 3만 5천원에 네 여보세요? 네 말씀하시면 4만 5천원에 아 3만 5천원이에요 3만 5천원에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16% 16% 16% 네 네 들고 가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십니까? 아 예 조금씩 신문 보니까 뭐 K K 뭐 미국에서 오디션도 있다고 그러고 스튜디오 세운다고 하고 하여튼 뭐 그런 얘기를 좀 들어가지고 제가 그때 샀거든요 이게 주식도 운이 붙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또 운이 딱 붙으셨어요 카카오랑 그 다음에 그 네이버 쪽에서 SM 그 지분인수설 있잖아요 아시죠? 아 예예 그거는 뭐 아니라고도 또 나오던데 근데 SM 같은 경우는요 그만큼 가치가 있고 아직 결정은 안 났으니까 제가 볼 때 SM이 이제 터너라운드 하는 구간이라고 보여요 가치도 좋고 그러면 지금 주봉으로 보게 되면요 아니 월봉으로 볼게요 월봉으로 보게 되면 이 종목은 한 5만 5천 원 정도에 가 있어야 될 종목이에요 아 예예 SM이 잘하는 게 뭐냐면 칼군무 그 다음에 약간 좀 외모 쪽으로 볼 때는 SM이 제일 외모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 예예 약간 좀 여리여리한 남자 아이돌 그룹들 뭐 좀 이렇게 예쁘고 멋진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게 해외에서 다시 이제 먹히기 시작할 때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콘서트 하게 되면 당연히 SM 쪽이 그런 쪽에 굉장히 강자거든요 그래서 터너라운드는 나올 것 같고 약간 그래서 K 얘기하셨던 것이 맞고요 근데 SM은 전통적으로 한 5만 4천 원 정도 되면 힘들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5만 4천 원까지 이거는 들고 하셔도 될 것 같은 게 다른 거 다 가는데 이건 안 갔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네 조금 다 안 가는 것 같아서 요즘 네 근데 뚫었어요 악성 매물을 아 예 그렇습니까 네 5만 4천 원까지 보시고요 뭐 손전라인은 3만 6천 원 제시 드리겠는데 네 충분히 5만 4천 원까지 보실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언제나 시청자님들 또 주식이라는 게 운도 붙어야 됩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다음 시점에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아유 예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보여고 있으신 종목형 매스카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네 대한전선요 네 1545원에 15%요 1545원에 15% 네네 아 이거 정말 안 갔는데 이제 스타트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옛날부터 내가 봐온 건데 네 스타트 됐네요 뭐 들어가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네 사실 이것도 대화거든요 사실 근데 정말 안 가가지고 답답했던 기업 중에 하나죠 그렇죠?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근데 이제 터라운드 하면서 가는데 지금 일제 1조 4천억 정도 됐어요 회사가 시청적으로 네 네 이게 1,400원이라도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주식수가 워낙 많아요 주식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시청 자체는 높을 수밖에 없는 거 주식수가 많으면 장점은 하나 있죠 가격이 싸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 분들 중에 아주 처음 접근하신 분들은 1만 5천원짜리 주식 한 주 살래요 1,500원짜리 주식 100주 살래요 10주 살래요 하면 1,500짜리 주식 10주 사고 싶은 마음이 더 커요 주식 처음에 왔을 때는 다들 똑같잖아요 어차피 수익률 똑같다 하더라도 그 대한전성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이제는 뚫었고요 위로 네 아 봅시다 제가 볼 때는 한 1,000원에서 1,200원 1,200원에서 진행됐으니까 2,400원까지는 갈 것 같아요 2,400원 2,400원까지는 갈 것 같고 근데 그 이유는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2,400원에서 전량 좀 매도의견을 좀 드릴 것 같고 그 전날 그러니까 목요일자에 도찌가 한번 나왔거든요 도찌 비슷한 게 나왔는데 그게 1,450원이에요 그래서 거기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제 가는 거는 무리 없다 그래서 목표가는 2,400원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수익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안전성이 오랜만에 이렇게 좀 잘 가니까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정말 안 가가지고 이거는 고통스럽다는 종목들이었거든요 어쨌든 잘 끝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카카오게임즈요 카카오게임즈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55,487원이요 55,487원 비중 10%요 아 비중 10% 들어가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십니까? 제가 처음 주식 시작할 때 BBIG에 편입된다고 해서 샀는데 그때 너무 높게 잡았어요 아 BBIG 저는 그래요 제 주변에서 이렇게 들어보면 대한민국에서 좀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일까라는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잖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물론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는 종목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시장성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이 좋아지느냐 그 다음에 트렌드를 탈 수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사의 본사업이 좋느냐 이거 점수를 매겼을 때 카카오게임즈는 90점 정도 됩니다 왜냐 카카오게임즈는 실적이 좋아질 때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질 게임이에요 왜냐면 이제는 플랫폼 퍼블리싱을 하는 회사는 즉, 출판을 하는 회사는 제작자보다 리스크가 덜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이 본사업이 잘 되냐 본사업은 당연히 카카오라는 플랫폼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여기서 게임 유통은 잘 될 수밖에 없고요 트렌드에 맞느냐 트렌드에 맞을 수밖에 없겠죠 메타버스나 NFT나 카카오는 앞으로 시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잖아요 근데 지금 시총이 한 3.8천억 정도 되는데 엔시소프트가 시총이 한 20조 정도 됩니다 이 종목도 한 본격적으로 하면 7조에서 10조는 돼야 되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10조 이상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래서 예전에 8만 9천 100원일 때가 약 7조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원래 고점 부근 처음에 상장으로서 고점 부근까지가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녀한테 물려줄 수 있는 종목 베스트 5 안에 들어가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이 종목이 빠르게 가는 종목은 아니에요 아시죠? 좀 서서히 갈 수 있는 종목인데 목표가는 7만 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목표가 7만 원 제시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래도 누군가한테 그래도 수익이 냈다고 하면 50% 정도 수익이 나야 수익이 조금 그래도 기다린 가치는 되잖아요 그렇죠? 주식을 산다는 건 뭘 사는 거죠? 스트레스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스트레스 사는 거에 값어치는 50%까지 두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또는 드렸고요 많은 분들 연락이 와서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불려오고 있으신 종목명 메스카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삼성 SDI 63만 8천 원에 50%입니다 아이고 삼성 SDI 60 아 그래도 손실이 아니시네 63만 8천 원에 비중 50% 네 들어가게 된 특별한 계기 있으십니까? 2차 전주 갈렌즈로 변망이 있을 것 같아서 샀습니다 네 삼성 SDI는 1등 엘증화학 2등 삼성 SDI 3점 함든 SK이노베이션인데 60조까지 가치는 봅니다 자 단기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지금 전에서 10% 정도 여유가 남았습니다 10%라는 것은 70만 원 부분이에요 그럼 70만 원에서 단기적으로는 파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70만 원에서 좀 파셨다가 이 종목을 싹이 손절 라인을 체크 드리게 되면 61만 원인데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저는 71만 원까지는 70만 원까지는 간다고 보고 있고 나중에 다시 싸게 사는 구간은 어디냐 사고 싶으신 분들 많은 종목 중에 하나잖아요 제가 볼 때 총 40조 밑으로 빠지면 40조는 지금부터 또 10% 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54만 원 밑으로는 매력적인 구간이다 70만 원은 부담스러운 구간이다 54만 원은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그러고요 일단은 70만 원까지만 반등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략 매도 그리고 나중에 55만 원 밑으로 해서 분할 매수 전략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6개월이나 1년 장기 보유는 어떻습니까? 장기 보유한다 하면은 그래도 한 번 팔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 이걸 정말 길게 가져가시면 시총 한 70조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요 시총 70조면은 지금 자리에서 한 50% 80만 원에서 전구점까지 한 80만 원까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일단은 시청자님들 상담 드렸고요 여러분들과 또 언제나 많은 부분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못다한 이야기들은 QR코드를 통해서 참여 가능하시고요 문자샵 3772 황주명 이렇게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심 종목 AS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SK노베이션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죠? SK노베이션 그 3대장 중에 제일 덜 어울리는 종목이다 SK노베이션 말씀드렸을 때 그 종목 가겠어요 그랬지만 30만 원까지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가 굉장히 바닥 구간에서 말씀드렸었는데 10만 원 언덕까지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죠 그 다음에 사모판지 말씀드렸습니다 사모판지도 정말 이렇게 정말 가겠어 했던 종목이죠 저 PBR 종목 그러니까 제가 바닥 주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엄청 가했어요 그 하루하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를 보시면 절대로 수익률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관심주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의 관심주는요 50 좀 말씀드릴게요 50 50이 포장용 OPP 테이프 생산 자회사입니다 포장용 자회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테이프가 워낙 많이 쓰이잖아요 그죠? 테이프는 어디에 쓰이죠? 포장할 때 쓰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접착제 기타 화학 제품 접착제가 많이 쓸 수밖에 없죠 포스트 코로나 외에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포장제 이런 거 다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안정적 재무 구조도 긍정적이죠 자 매수당가는 한 5200원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6000원 손재혁가는 4000원 제시들이겠는데 차트가 슬슬 올라오죠 고개 들면서 딱 차트가 고개 들면서 슬슬 올라오기 때문에 부담이 없다 그리고 주몽상 나쁘지 않다 14000원까지 갔던 종목인데요 지금 876억이니까 언제든지 들어와도 부담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대창단조 하나 보겠습니다 대창단조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종목 자체는 근데 중장비 하부주행차 링크랑 슈 가공 조립하는 업체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틀을 만든 업체예요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종목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저 PBR 관련된 종목이에요 아직도 이게 약간 전송 관련된 종목이랑 비슷해요 근데 저 PBR 관련된 종목들은 포스트 코로나가 없기기 때문에 시장에서 투과를 받을 수밖에 없고 자 그랬을 때 매수가를 보게 되면 지금 8900원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목표가는 9800원 손재가 7900원 이렇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아지의 기사에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멘